누군가의 꿈 안녕하세요. 송이 언니, 송주입니다. 송주입니다. 만약에 초코를 하고 싶으면 일식으로 한걸로 좋은 것 같아요, 진짜. 되게 고급스러워요. 그게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실패한 거 엄청 들어가고 팔고재랑 심화고재 같은 것 같아요. 몸에 초콜릿을 들어서 느껴질 때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 없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아아 아악 아악 이거 할 거예요 ? 이거 할까요? 뭐야 아아 오빠!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난 그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당신의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나요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그대로 내뱉어요 누군가의 한숨 내가 한번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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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역시 가수는 기대를 살아준다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좀 힘드네요 너무 감정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무대 다음에는 무료의 멤버 1호로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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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